프로축구 K리그원 강원FC의 골키퍼 김정호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강원FC는 구단 SNS를 통해 지난 11일 김정호 선수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한국축구연맹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. 구단은 관계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